랩스 뢰루 렛츠 고 렛츠 고 몇 개 주워왔어 단풍 많이 주웠어 주운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단풍 빨간색 두 개랑 초록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 뭔가 물이 잘 들만한 거 저 큰 거 하나 주워야겠네 어우, 네 아니, 앞 팀에서 다 뚫어 가요 원래 인생의 타이밍이랬어 그럼 어, 여기 있네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오, 단품모양 이쁘네, 이거 너무 이쁘다 좀 색다르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보았 오, 그거 좋아요 이거 완전 괜찮다 완전 색다르죠 이거 바로 이거 이거 봐라 보라 색깔 나뭇잎 없어요 제가 보라색 나뭇잎 주웠어요 우리 진짜 많이 주웠어요 바라바라빵 바라바라바라 귀엽다, 귀엽다 이제 손수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다양하게 주웠어요 보이시나요? 자신 있으신가요? 이게 근데 진짜 물이 나오나? 저 어떤 손수건 만드신 거예요? 저요? 일단은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 각자? 오케이 이렇게 갑자기 망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술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전 배열을 하겠습니다 저도 배열할게요 뭔가 가운데는 단풍, 약간 캐나다 느낌으로 단풍님 캐나다 와 지금 알록달록 알록달록 숲속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파티를 만들겠습니다 약간 저는 동양풍이 좀 컨셉이거든요 저는 새를 만들게요 새를 어떻게 만들죠? 원해요? 아 이거 하나 교환할까요? 그래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 아끼는 건데 이거 그럼 저 뭐 가져가실래요? 근데 이대로만 잘되면 돼요 저 길다란 거 이거? 네 이게 또 동양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전 이미 밟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쁘게 되지? 어떻게 이쁘게 되지? 오 물이 좀 나오네 아 이게 수분이 있는 데가 잘 나오네 왜 안 나와? 이게 너무 건조해서 안 나오는 건가? 여러분 저 이거 알았어요 이게 건조하면 안 돼요 즙이 있어야 돼요 윤재야 저기 생수 살짝만 갖자 이게 건조하면 안 되네 막 배율로 가는 게 이쁘려나? 감사합니다 찬이 형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깻잎이 깻잎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예술가는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오 잘 나오는데? 잘 되나요? 붙었는데 나온 거 맞나? 야 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나온 거 같지 않아? 나온 거 같지 않은데요? 약간 단어한 편이신가 봐 그냥 물 이거 종이 네 이게 너무 건조하다 이 선수원들이 또 저희 팬분들한테 선물로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선물로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오케이 그럼 더 잘 만들어야겠네 그럼 혹시 이 정도 길이에 내가 나뭇잎이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요 저요 어우 사랑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거 나온다 보라색이 잘 나와 보라색만 잘 나와요 보라색만 잘 나와요 제 생각엔 얇은 나뭇잎들이 좀 색깔이 잘 입혀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진짜 동영어 같지 않나요? 특성적인 동영어 대나무 모양과 보랏빛으로 동영어 느낌을 좀 강조하여 저는 완성됐어요. 저도 완성됐어요. 됐다. 끝났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누구부터 말씀할까요? 저기 자기가 자신 있다. 저부터 갈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게더를 생각하며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는데요. 짜잔. 어때요? 얼굴인가요? 그렇죠.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단풍잎으로 만든 입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고사리같이 생긴 꽃. 고사리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만든 수영. 그리고 여기 코는 이 노란색으로 제가 약간 좀 짧고 뭉툭한 코를 좋아해서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어봤고요. 렌지곤지도 단풍잎을 저희는 약간 좀 색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이제 이거를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오케이. 렌지곤지 느낌으로. 그냥 해봤습니다. 오 좋은데요? 되게 예쁜데요? 근데 진짜 이쁘다 근데. 작품명이 뭔가요? 찰리 투게더. 찰리 투게더. 찰리 투게더. 찰리 투게더. 찰리 투게더. 저는 일단 제 제목은요. 오늘 저희가 수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풀이랑 꽃이랑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보인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웅장한 느낌으로. 자연의 발자국 일으킨 걸로. 자발. 아 네. 죄송합니다. 뭐에요? 자연의 발자국. 오 뭐 따뜻한 거에요? 이게 뭐죠? 이게 숲속에서 보이는 그런 통합적인 자연이에요. 진짜 자연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이라는 것에는 기준이 없지 않나?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준이 없나? 저는 그 작품을 엄청 높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아니시는군요. 이게 저희가 아까 전에 산 중간에서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 소리를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딱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낙엽이 떨어진 나무예요. 낙엽이 떨어진 나무예요. 이게 나무고요. 이건 땅. 아니고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아이고. 근데 되게 이 가닥가닥 디테일을 잘 살렸네요. 약간 마지막 잎새 이런 느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전용할 때. 아 그래서 이게 이 보라 색깔이 나무를 표현한 건데 지금 잎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왜 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나무는 보면 색깔이 보라색인데 떨어진 나뭇잎은 초록색일까요? 지금 과거형. 아 과거형. 약간 미래의 과거지향적이라고. 와우. 약간 시간이 역행하는. 작품명 정했어요.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 저게 초현실주인 것 같아요. 저랑 전반대로. 반대로 보니까 약간 뿌리가 뽑힌 나무 같다. 그렇죠? 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은. 살아난 나무 같아요. 그러게 여기 뿌리고 여기가. 약간 이륜적 작품이네. 여기가. 잠깐만요. 지금 등급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품명 바꾸겠습니다. 나 뿌리 깊은 나무에 겨울이 오면. 전 작품명부터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 좋다. 되게 동양화 같은데? 너를 바라봄. 근데 사실 제게 더 너를 바라봄에 어울리지 않나요? 너를 째려봄 같은데. 아 째려봄. 너를 째려봄. 왜 너를 바라봄이냐. 이 핑크색들이 있잖아요. 봄. 벚꽃을 표현해봤고요. 자연 속에서 이 친구가 엄청. 오. 딱 돋보이죠? 난 같아요. 난. 그만큼 투게더들이 정말 예쁜 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잘 돋보인다. 전 개인적으로 저 밑에 있는 빨간 땅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벚꽃입니다. 벚꽃. 아 벚꽃. 근데 땅에 벚꽃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를 바라봄. 봄. 아.